이재명의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 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서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역대학의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5급 3특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남과 여로 나뉘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친구가 적이 되는 적대적 대결을 하는 생존 투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